오빠 가인이. 어 그래. 근데 오빠는 어쩜 하나도 안 변했냐. 야야야야 우리 회사 직원이야 직원 김비서. 오늘 잘 놀랐어? 응. 늦게 온다더니 일찍 왔네. 오빠가 계란말이 좋아한다고 해서. 내가 계란말이 좋아하면 어떻게 알았지? 우리 집 아닌 것 같아. 무서워. 내가 돌보기만 없는 동안에 가인이 있어서 얼마나 편하게 지내고 있는데 내가 친구만 하는 게 그렇게 싫어? 당신 가인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? 남자친구 봤어? 무슨 일하는데? 회사는 다 봤어? 가인인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. 서호야! 시끄러워! 나 여기서 죽을 거야. 아아악! 나 여기서 죽을 거야. 감사합니다.